여러분 즐거우세요 재밌습니까 진성의 투데이쇼 영등포 구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내 우리 주부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아내가 없어서 어떡하죠 자 이번 무대는 아주 개성 넘칠 그런 무대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성인가요계 뷰페이스들 먼저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런 노랫말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가수예요 유경씨의 무대입니다 마지막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것 세 눈을 감아 눈을 심어 쓰고 눈을 감지 못한 사랑이 남은 사랑이 사랑의 해내리 모든 걸 볼게 너로와 더 달린 소나물에 너의 여는 가슴이 날아 그 꿈, 그 꿈에 가려 그 시간에 새해 그 날이 날이 날아 그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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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그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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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그 날이 날이 날아 그 날이 날이 날아 그 나의 마지막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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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의 마지막 센스